정말요? 여보세요? 크게 한 번 불러보세요. 소희야! 정소희! 소희야! 소희야! 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특신이 됐어요. 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특신이 됐어요. 아니, 소희야! 소희야! 소희야, 소희야. 우리 카메라를 보고 우리 아이유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요새 정말 음악방송에서 응원소리가 너무 커서 노래 부르다가 진짜 막 감동받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가 응원해주는 사랑까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들 기살려주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다. 저희는 다들 연예인분들이시니까 기억에 남는 팬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 데뷔한 이후로 최고의 바람둥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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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씨, 저 같은 경우는 네, 품 씨. 좀 세요, 저희 팬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경솔한 멘트 같은 걸 하면 방송 끝나고 차로 지나면서 표정을 보면 애들이 화가 나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방송에서 뭘 잘못했구나. 몇 번 그냥 갔어요, 몰래. 내가 방송에서 뭘 잘못했을 때는 그냥 갔어요. 그때 차를 막더라고요. 제가 눈을 열었어요. 팬들이, 팬들이. 열었는데 봤는데 왜 그냥 가요? 아니, 미안해. 뒤에 스케줄, 오빠 뒤에 스케줄 없잖아요. 어, 없는데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한 번만 더 우리 왔는데 그냥 가면 우리 안 올 거예요. 알았어. 하고 그 다음 HUDA는 파이팅이 없잖아요. 지덕 형자라는 회의. 저도 계속 문자로 누가 자꾸 김치는 너네 집게 맛있냐고 계속 문자가 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상상, 스톱스. 보낼 수 없는 보내요. 김치는 너네 집게 맛있냐? 이거는 계속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복주만이 내가 제일 잘 뽑혀 고아라. 제가 오디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요. 제가 SM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오디션이었고 사실 예전에 그 반올림이라는 드라마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제가 보게 됐어요. SM 오디션이 굉장히 세지 않나요?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공개 오디션 자체에는 거의 뽑히기가 힘들 정도인데 우리 아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한 8,231 대 1 정도로. 거의 8,231 대 1. 그 당시에 오디션이 SM이 한 10여 년 됐잖아요. 세 손가락에 끼는 그 오디션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 택시는 어떻게? 저는 길거리 캠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디션에 응시하실까요? 반 친구가 꿈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장기자랑 하잖아요. 한참 그때 뭐 H.O.T. G.O.D. 핑클 언니 오빠들 세대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전 이효리 언니를 담당했어요. 머리 기억하시죠? 더듬이 머리. 이 더듬이 이렇게 살짝 두 개 딱 내려가지고. 약속해져. 이거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친구가 도와달라고. 오디션을 도와달라고. 겨울방학 때. 친구 집 옥상에서. 보아 언니의 발렌틴 연습을 한 거예요. 2절이 되게 멋있어요. 아니다. 1절하고 2절하고 다른데. 친구가 2절을 하겠다고. 저를 1절에 센터에 세운 거예요. 2절에 체인지를 하면서 반모가 바뀌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주자. 친구가 메인이고. 도와주러 좀. 도우미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열심히 딱 추고. 끝나고 체인지를 하고. 5초 만에 음악이 끊기는 거예요. 친구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이제부터 내 파트인데. 이렇게 딱 체인지를 딱 해서 나와가지고. 추고 있는데 5초 만에. 컷. 계속 저한테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예요. 대상하고 외모장이라는. 1위를 해서. 외모장. 2관왕 하신 거예요? 네. 2관왕을 해서. 우와. 오디션기의 정설입니다. 이게 친구 따라간 분들이 이제. 잘 되죠. 보통 잘 되고. 네 맞아요. 친구는 떨어지고. 나도 친구 따라갔어요. 네? 나도 오디션 모 방송. 데뷔할 때. 네.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다가. 나만 된 거예요. 저는 친구 따라가서 다 사귀만 당했는데. 왜 이렇게 짜는 거예요. SM 그럼 서울 본선 오디션 같은 거는. 네. 자료가 조금. 남아 있을까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무소 기밀 자료. 우리 아라 씨의 오디션 영상.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아 이 오디션. 그러니까. 사실은 저 친구가 메인이었죠. 오른쪽의 친구가. 몇 해 하드를laf욱 кил tant Veteriner. 왜 이렇게 없냐.